20과 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대화 1 방이 너무 더럽네요. 네, 바빠서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같이 청소할래요? 지금 같이 청소할래요? 그래요, 지금 해요. 그래요, 지금 해요. 투안 씨는 방을 쓸어주세요. 저는 먼지를 닦을게요. 대화 1 청소를 안 해서 방이 너무 더럽네요. 네, 바빠서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같이 청소할래요? 그래요, 지금 해요. 투안 씨는 방을 쓸어주세요. 저는 먼지를 닦을게요. 대화 2 어제 친구하고 불고기를 만들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어제 친구하고 불고기를 만들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투안 씨는 요리를 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투안 씨는 요리를 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투안 씨는 요리를 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네, 전 정말 재미있어요. 리안 씨는요? 저는 재미없어요. 하지만 설거지는 괜찮아요. 저는 재미없어요. 저는 재미없어요. 하지만 설거지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요리는 제가 할게요.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요리는 제가 할게요.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요리는 제가 할게요. 설거지는 리안 씨가 하세요. 설거지는 리안 씨가 하세요. 어제 친구하고 불고기를 만들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투안 씨는 요리를 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네, 전 정말 재미있어요. 리안 씨는요? 저는 재미없어요. 하지만 설거지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요리는 제가 할게요. 설거지는 리안 씨가 하세요. 20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 쓸어요 2 닦아요 3 돌려요 4 버려요 1번 1 쓸어요 2 닦아요 3 돌려요 4 버려요 5 2 2번 1 장을 봐요 2 밥을 해요 3 음식을 만들어요 4 설거지를 해요 2번 1 장을 봐요 2 밥을 해요 3 음식을 만들어요 3 설거지를 해요 3에서 5번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방이 너무 더럽네요. 3 방이 너무 더럽네요. 4 방이 너무 더럽네요. 4 방이 너무 더럽네요. 방을 닦을래요. 5번 제 빨래 좀 지금 걷어주세요. 5번 제 빨래 좀 지금 걷어주세요.